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하이븐 스코어! 안녕하세요! 스누퍼입니다! 네 여러분들! 2020년이 밝았습니다! 네 올해는 경자년 쥐띠의 해인데요. 쥐띠인 세빈씨. 저희 스누퍼를 대표해서 혹시 새해 소망 같은 거 있나요? 네 저의 새해 소망은 2020년 저희 스누퍼가 대박나고 더욱더 큰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세빈씨 말대로 우리 스누퍼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스윙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모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! 2020년에도 팬분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스누퍼가 되겠습니다. 2020년에도 저희 함께 걸어가주세요. 네! 2020년에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세요. 네!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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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